ipping 일단 추격전,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스토어 추격전. 배터리 파크 추격전이죠? 보트하우스부터 시작을 하네요 보트하우스가 여기군요 추격전 마지막 피션 해도 수집품 안 봐지는 버그가 현재 있어요 에헤이 다시 갑시다 아 그 영상만 봤어요 빼형님 어서오세요 그 뭐야 누구야 켈소가 배신했다는 그 영상만 네 어제 귀국 해가지고 오늘 이제 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추격전 오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플레이에서 경험해 보는 거 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집품 통신도 들어봐야 되고 그 마지막 영상만 봤는데 영상 공에서 느낀 거는 왜 누구야 키너 수집품에서 키너가 시민들을 자꾸 어디로 보내잖아요 일종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아마 다음 스토리 dlc 지역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 뇌피셜을 굴러본다면? 어쨌든 오늘 플레이 해보고 컷신 보고 수집품 거 다 들어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딨어? conceit 그 방송중 음 버그를 써가지고 수집 그.. 가방 열쇠고리랑 오디오파일 1개가 마지막 미션을 마지막 미션을 한복하거나? 마지막 미션만 다시 하면 되는 건가요? 아 반복? 마지막 미션만 반복하는 거야 뭐 어렵진 않죠? 야 넌 여기까지 와서 싸우고 있니? 아 반복하거나 이구나 반복하거나 또는 추격전을 전부 다시 하거나 그런 슬픈 현실이 아 디비전 너무 오래간만해서 지금 살짝 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납치했는지도 알게 될 거야 납치라고 하죠? 일단은 납치인 줄 알았죠? 마지막 미션 반복해서 마지막 미션 반복해서 자 두번째는 웨스트 스트리트 현상 수배죠 일단 아이템 벗고 가도록 하죠 아 너무 오래간만했더니 감을 다 잃어버렸네요 아 어 네 같이 오셔도 되고요 어 이게 웃긴 게 저 한 지역인데 두 마리는 저기 위에 있고 두 마리는 또 저 밑에 있고 이게 참 애들 지 멋대로 돌아다녀 이거 이렇게 뉴욕 맵을 너무 넓게 써놨어 다시 오셔도 됩니다 다시 오셔도 됩니다 다시 오래된 마지막 미션 다시 오래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네 아 헬다이버제도 하면은 감 다 잃어버려가지고 스타라타잼 그 방향키 못누르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 맞아요 헬다이버저도 무게패치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패치된거 써보지도 못하고 패치 전후를 비교하면서 플레이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비교 플레이도 못해보고 아 맞아 1업터 너프 당했다고 그러던데 전 1업터 오픈도 못했어요 세권 구매를 못해가지고 음 파편을 없앤다고는 했는데 파편만 없애는거고 데미지에 대한 너프는 아니라고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네요 판다쿠마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복귀했습니다 오늘 복귀해서 이제 충격적인 추격전 내용을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아 헬다이버즈가요? 산타팬님 어서오세요 레이즈캐논에 가드독 로버 사이즈로 레이저 쏘는 쓰면서 노는데 아 네 독일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뭐 교통 문제라던가 이런것도 전혀 없었고요 아주 잘 갔다왔어요 네 오늘 복귀했습니다 귀국은 어제 했고 오늘 이제 집에 와가지고 추격전부터 오 잠깐만 왜 이렇게 아프냐 소세지는 수제 맥주는 아니고요 오 잠깐만 소세지는 어 맛있는 소세지 먹고 왔어요 아 시차는 독일 갔을때부터 적응을 못해가지고 와서도 아마 꽤 골골 될 것 같긴해요 오 특급? 역시 카멜레온 또 멜레온 자 다음지역은 어디일까요 과부의 거미줄 어 여기군요 과부의 거미줄 통제시점 여러분 혹시 그 폭스바겐 아시죠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에서 어 소세지 만드는거 아세요? 어 어 pts는 제가 안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어 폭스바겐에서 소세지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그 복스부르크라는 어 독일대 지역이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폭스바겐 본사와 제조사가 같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근처 도시에 서만 판매가 되는 폭스바겐에서 만든 소세지가 있더라구요 어 네 맛있어요 어 그 소세지 맛있습니다 그 지역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지역 특산물이죠 지역 특산물 일하기보다는 회사 특산물이지 어 지역 특산물 지역 특산물 회사 특산물이지 어허 지역 특산물 이라기보다는 회사 특산물이지 어허 독일 갔다 온게 거의 한 4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4년 반 오? 우리들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감을 많이 잃어버려서 그런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헤드샷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느낌상 어? 잠깐만 뒤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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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독일 내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별로 없어요 그... 군쟁지역 근처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딱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더라구요 어...제... 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랑 전쟁 중이잖아요 뭐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분쟁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진다는 느낌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별일 없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긴 하죠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분쟁지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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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제가 독일 갈 때는 그... 어... 프랑크푸르트까지?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데 네... 러시아 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어... 북한... 아... 러시아 위쪽으로 해가지고 북극 근처 쪽으로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하죠 그러시면 이라크도 지금 또 터졌죠 어... 그래가지고 러시아 연공을 통과를 못하고 중국 위로 한 다음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지역 밑에 그 다음에 이라크 분쟁지역 위에 그 사이로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어... 어... 그것 때문에 아... 지금 얘네가 분쟁을 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뭔가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 말이 많구나 어... 그것 때문에 느끼게 됐죠 어... 카자흐스탄 연공 통과를 보고 있어요 음... 이게... 저 딴 나라 전쟁인데 어? 로그? 로그노 로그 로그다 로그 로그다 로그 독일 통일은 100년은 안됐죠? 유연 한결점 어서오세요 어 100년 안됐어요 독일 통일이 89년도에 얘기가 나오고 90년도에 장벽이 무너졌나 그럴거에요 어 저거 그건데? 이거 카타라시스 효과인데? 아니 그러니까 힐드론이 아 힐드필돌돌을 쓰고 있었네 저 친구 저거 90년도 통일 응 90년도 통일 뭔가 오래된 느낌이긴 한데 로고용 저기 한 마리 더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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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베를린도 양보돼서 먹었죠 베를린 베를린 내에 있는 서독사람들이 고통이었을 것 같긴 해요 베를린 베를린 자체는 동독 동독 내에 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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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독일 통일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음 어 저거 왜 점령 안되냐 음 음 어 요원님 어서오세요 어 됐다 음 독일 통일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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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연휴 잘 보내시구요 그럼 방송 화이팅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동독 소독 차이를 두지 않죠 어 그렇게 뭐 차이가 난다고 하기도 좀 어렵고 지금 총리 어떤 남자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다음 총리는 주격전은 리버티 스트릿 현상수배는요 애쉬번 이라는 친구네요 음 바로 옆이네 그 독일 통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시초라기보다는 발단을 만들어낸 사람이 동독 쪽 외교 사무관인가 어 올라프 숄츠 그 사람이 인터뷰 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통일에 통일의 시초로 만들어줘가지고 어 아니 휴가 갔다오고서 인터뷰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보 기사의 오보도 있었고 어 뭐 그 외교부 당장자의 말 쓸 수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주요 안점은 일단 분단대였던 세대가 통일 동독 쪽이든 서독 쪽이든 그 세대들 자체가 통일 자체를 염원하고 있었다 라는게 있죠 어 네 독일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독일 사투리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투리가 인삿말이 좀 달라요 독일 남부쪽은 그냥 이제 구텐탁 하고 그냥 할로? 아 독일 남부쪽은 구텐탁이 좀 더 심하고 독일 중부가 이제 할로? 이러고요 독일 북부로 넘어가면 모잉?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독일 남부 중부 북부쪽이 좀 사투리가 좀 달라요 한 세대 동독 사람이나 사독 사람이든 같은 세대 사람들이 모두 통일을 염원한 상황에서 그런 실수가 통일의 발단이 될 수 있었던건데 우리나라는 제가 좀 저도 물론 행복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바라는 것은 맞지만 한 세대 내에서 통일을 이전 세대만큼 그만큼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절대적 수치로는 좀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보니까 지정학적 위치도 다르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통일이 되면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통일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통일은 일종의 수단으로만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통일에 대한 염원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겪었던 그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랄까요 그치 통제된 민주주의 보더 리버티 아 헬리다이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통제된 민주주의 그의 아 네 독일에도 공무수프죠 호에알아님 어서 오세요 지우라님 어서오세요 그래도 장기 휴방을 했지만 다들 오래간만에 뵙는데 많이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독수리에 특수효과가 생긴건 아닌데요 모든 총기에 비엄패드상 데미지를 붙일 수 있게 돼서 독수리를 잘 쓸 수 있게 되는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죠 이전에는 독수리가 헤드샷 데미지가 붙였었잖아요 그래서 헤드샷을 맞춰야지만 좀 더 효율이 좋았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잘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치 시설? 클린턴 성? 야! 클린턴 성으로 가겠네요 일단은 아 네 잘 다녀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자 다음은 클린턴 성으로 가보죠 뉴욕을 개편했다라기보다는요 추격전이 추가된 스토리잖아요 DLC를 통한 추가된 스토리가 대부분 뉴욕에서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뉴욕을 열심히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타페니께서 물어보신 나치 시설 수용소죠 일종의 수용소들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서대문형무소 같은 서대문형무소 이런게 남아있듯이 수용소들을 일종의 견학으로 다녀볼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를 보고 성찰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여기서도 고글린이 나와 수용소 디비전 카드 게임이죠 수용소 그렇지 못한 개발자 맞아 이게 스토리랑 그 뭐야 스토리 세계관 다 좋은데 개발 운영을 개떡같이 해놔가지고 참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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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사과 안하는 일본 놈들의 잘못이죠 뭐 이렇게 여기 왜 아예 또 적들이 있는 거야? 스웨덴식 운영? 어 일리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유럽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의 속도랄까? 어떤 방향성이랄까 이게 조금 되게 느리고 답답해 보이는 게 있긴 있죠 어 왜 이렇게 갑자기 프레임이 이렇게 떨어지냐? 잠깐만요 갑자기 프레임이 떨어져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지? 특별할 건 없는데? 어어 다시 돌아왔다 다크 존은... 아 솔직히... 그건 있어요 디비전2... 네 디비전이랑 세계관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디비전1보다 좀 많다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유럽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거?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컸는데 브렉시트 하고 나서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졌죠? 독일은 영향력은 있긴 하는데 영향력을 막 우리 힘있어 막 이렇게 보여주진 않아요 딱히 어 나토랑 군대성 영향력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일박국민들에게는 군대성 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은 좀 더 커가지고 아, 대사로 못 봤어 배터리 파크는 끝났고 표적 위치는 2브리지스군요 아 네! 들어오셔도 되요 다크존에 인던 영웅 전설군 만들어서 4대4 매치 중립몬스터 그런 것도 좋죠 4대3 매치도 좋고 디비전1때 라스트 스탠드같이 8대8도 좋고 유럽사람들 유로화를 많이 쓰나요? 유로화밖에 못쓰요 유로밖에 못쓰니다 EU에 소속돼있으면 유로밖에 못쓰요 어 1000립 찍으셨어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아 고독한 별 맞아요 첫렙 축하드립니다 그럼 가시죠 아 대사 본다고 대사 본다고 뭘 못봤어 어! 선봉장이있네? 아멘 야 니네 벽뚜은 하지마라 진짜 디비전 원대처럼 다소 아까지만 미니 SMG 방패 한 개쯤 맞죠 그니까 보르방패에다가 기관 한 총 쓸 수만 있게 해줘도 좀 더 방패가 좀 약해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패도 약해졌는데 건축만 쓰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그 방어기 드론이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야 이번 도밀장이 평창평형이야 그냥 단순히 또 일만 하러 간 건 아니여 가지고 안전하게 잘 갔다 와서 다행이다 어 루프탄자 국내선으로는 독일 내에서 국내선으로 루프탄자 탔습니다 어 프랑크푸트 갈 때까지는 아시아나 탔구요 아 보스 얼굴 좀 봐야 되는데 잠옵이 너무 많네 야 보스 루프탄자는 좀 평이 안좋아요 아 디비전 오래간만 하니까 재밌네요 아 근데 감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좀 어렵긴 한데 헬기소리? 헬림 어서오세요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데? 나이스 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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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유비소프트 한국지사가 없죠 아 네 유비소프트 회사 자체가 지금 피처위청 돼가지고 얘네가 지금 뭐 어떻게 할지 온 생각을 가지고 영업 그 운영을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5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게요 디비전 3 나와야 되는데 닿나? 오 닿네 야 넌 EMP 걸려도 리사일 쏘네? 오케이 됐어 아 유비랑 할 얘기야? 로그 네트워크를 로그 네트워크를 찾아야 왔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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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게임 자체를 개발하는 거 자체가 나쁘진 않죠 오 잠깐만 야 우와 이걸 한 방인데 네 어차피 패키지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개발자 입장이라면 게임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는 좋은데 어느 정도 제작 플레이어의 의도를 좀 더 잘 파악하고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제작진의 의도가 진짜 좋아가지고 플레이어들이 거기에 감동하게끔 만들던가 어세신크리드 바랄라도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바랄라도 나름 괜찮았어요 안 내려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게요 아이 답이 없네 응 죽었다 헌터 헌터 갑자기 니가 왜 나와 너는 소클로바 소속 아니잖아 록소님 어서오세요 아 힐했어 고스트리코는 제가 안해봤어요 어 프리덤 자유 마스크 획득하고 아 네 지금 제가 추격전 나왔을 때 아직 그때 아직도 독일에 있었어가지고 추격전을 못해서 오늘 복귀하면서 어 추격전 추격즌이라고 써 놨네 저것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전투 마지막 전투 카산드라 잊지 마세요 카산드라 잊지 마세요 카산드라 잊지 마세요 네 휴가 겸 출장 겸 겸사 겸사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것도 첼소라고 써놨네 켈소인데 아하하하하하 어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스크래치테크님 아 저도 켈소가 배신 하하 배신할 줄은 몰랐네 스크래치테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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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 저렇게 컷신을 나오게 된거고 딥브리핑 임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수가 배신자 아 참 안그랬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배신자라는거에 일단 놀랐고 1차 놀랐고 키너가 살아있었다는거 그게 이제 놀라웠죠 마지막 들어보면 되겠죠 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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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립품 수립품은 수집품 전체에서 다 안들어온다고 시작하시때네요 어 그러네요 몇개가 미발견 상태네 켈소의 0 now 알뜰 일단은 낙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럴 수도 있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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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키노... 어... 또 배신했죠. 디비전 1 때 이미 배신을 때렸죠. 아론키노가. 어... 이게 그거네요. 초대장. 아까 들었던 거. 아론키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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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그건 같아요. 이제... DLC 내용 중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고프 죽은 다음이구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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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라이즈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 들을 얘기하죠. 아... 아마 헬다이버즈가 탈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뭐 헌비 같은 그런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That's kind of you, Mac, but you can't stay there. It's not safe. You think it's safe with Natalia Sokolova and her drones? Oh, the Warhounds are actually pretty cute. Bridge, Nat basically started a death cult. I can't be a part of that. Oh, she did not start a death cult. Sorry, private military company. You can't tell me the Black Tusk isn't a well-paid cult. Well, I guess you can count me in as a cult member, because I am one of them now. This community is a shit show, and someone needs to keep the world from eating itself. The community about this is when the attack was released, Mackenzie Berry and Bridgette Douglas had the conversation. Oh... Are you sure you can do this? Yes. We'll only get one shot at her. We already did the hard part. I don't know how she did it, but Douglas got face clearance approved. I don't trust it. I think that's up to something. You're paranoi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어느 요원이 아마 테오파넬인 것 같아요 테오파넬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 어... 나머지 3개가 지금 미발견 상태인데 이거는 일단은 보도록 하죠 보통 라이드로 빠르게 돌아야지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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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오죠 수집품 신규 수집품 계획이라고 나오네요 여기도 수집품 나와있구요 신규 수집품 음료 역시나 반복 플레이하면 나오는군요 어... 새로운 메모는 추가로 주진 않네요 어... 아 이거가 이 신입이 아마 페이라오인 것 같아요 어 페이라오인 것 같아 빅시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르키너가 자기의 죽음을 연기하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씁니다 이신히 보고싶은 아izon 물에 잃고 이신했고 이신쿠에 잃고 이신쿠에 잃고 이신쿠에 잃고 아침부터는 죽을때차이 뒷리다 안팎은 아침부터 봄 아 신 Inn 아 아 못 자유의 진상 스태츄 오브 리버티 과연 나왔을 것인가 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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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드디어 떴네요 아 길었다 마지막 수지품까지 보죠 다섯번째 거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맨이도 아마 이해는 못해줬을 거야 오히려 날 막으러 들었겠지 찌릿한 건 금방 사라지고 몸은 문제 없을 거야 난 그 여자가 시작한 일을 이제 끝날 생각이야 그리고 이 전쟁을 승려 마무리할 거야 니케인은 이제 켈수의 케이였죠 아 고생 때문에 체크가 됐네요 흐흐흐흐흐흐 제가 고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안 이런 말을 하려고 해놨는데 그것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백백 트로피는 나비 문양에 달려있는 백백 트로피네요 그렇게 막 예쁘지도 않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